안녕하세요. 극장판 파워디지몬 더 비기닝 OST에 참여한 정혜진입니다. 20여 년 전에 제가 TV 시리즈 파워디지몬의 엔딩곡 To My Wish를 불렀었는데요. 그 인연으로 이번에 새로운 극장판 개봉을 맞아 엔딩곡을 또다시 부르게 되었습니다. 이번에 제가 맡은 곡은 various colors라는 소프트럭 장르의 곡입니다. 디지몬 세대 여러분들이 새로운 극장판을 더욱 즐겁고 감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엔딩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많은 팬분들께서 사랑해주신 덕분에 새로운 극장판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고 감사드립니다. 극장판 파워디지몬 더 비기닝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. 전국 CGV에서 개봉합니다. 극장에서 만나요.